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 5월 20일 현재 시간은 3시 52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PM테크구역 컷어번호 042040입니다. 자 KPM테크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제가 뭐 전부 다 100%는 아니지만 약간 뚫고 이 매물대가 3200원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워요. 상단 부분들이 좀 갈가낼 만큼 갈가 냈고 여기 갈가낼 만큼 갈가 냈는데 뚫고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근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계속 주종을 받으면 주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근데 일단은 추세를 좀 지켜주고 있고 그래 한 번 더 쉬었다가 이렇게 아니면 계속 지지부진해지면 이렇게 결국 가는 거고 이탈하면 여기서 이탈하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 3200원을 뚫고 싶어 안달라 죽겠는데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다. 매물대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게 3,500원 뚫어도 3,100원 3,000원 이 부분들을 좀 뚫어도 3,500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필요합니다.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뚫고 올라가요.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이시란 매물들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웬일로 매수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힘은 있다니까. 힘은 있는데 그 힘을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나 뚫고 가고 싶어 뚫고 가고 싶어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언제 뚫고 올라가는지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답답해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지금 모의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모의투자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돌파를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3,400원 돌파를 해주는 거를 좀 체크를 여기서 안착을 해주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오늘 시작했는데 우행보 흐름들 계속 우행보 하고 있어요. 61선 이렇게 올라가지고 21선을 이렇게 우행보 하다가 퉁 튀어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 이탈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61선만 좀 지켜준다라고만 한다면 계속 버텨어 저도 한번 뻗팅겨볼까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차하면은 팔아도 되는 상황들이라서 갑자기 막 은봉이 쫙 나오려고 하고 연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들 보이고 그러면 팔아야죠. 일단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서야 일단은 좀 가지고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매물대를 가해가 내고 있으니까 매도 물량들을 좀 다 받아내주고 소화가 다 지나가면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일단 좀 지켜본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자 이슈들이 있었죠. 지금 이거 말고 그 뒤에 나온 이슈들은 일단 없는 상황들에 휴머니즘 코로나 치료제 임창 3상을 성공을 했다. 상업 양산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렌즐로맙의 바이오로직스과 양산 계약을 차인바이오로직스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주며 와겠죠. 와. 과가 아니라 자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주며 판권을 보유 중인 KPM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 임상을 위한 양산은 아닐 거예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약물을 생산을 한다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양산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상업화가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긴급인상 승인 신청을 했다. 사실 지금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긴급인상 승인 신청을 임상이 아니라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정이다. 예정이다.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했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라는 상태에서 양산을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사용 승인 신청과 지금 회사에서도 양산을 해서 산업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KPM테크가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서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면 차이시련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하단 부분이니까 주가가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차이시련 제로 소멸이 아니라 조정이 아니라 기대감을 뭔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은 움직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도 뭐 우행보 하니까 우행보로 따라가야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방식이겠죠. 매매 방식이겠죠. 평균 단가를 관리하시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긴 했었어요.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굳이 국회의원 지금 비중을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를 관리를 다해서 그냥 10% 올라가는데 불타기를 또 해버리면 수익금은 늘어나겠지만 지금 명확하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라서 일단은 불타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여차하면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긴 하겠죠. 근데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말이죠. 지금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평균 단가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굳이 최근에는 건들진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따라지는 맛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사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오시면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김윤정 소장님께서 매매를 진행하고 계세요. 여기 주식 강의 오시면 주식 강의들 있고 여기 주식 이슈 오시면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좀 놔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오셔가지고 자료들 여러가지 자료들 많으니까요. 오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